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4시의 불교 산책입니다. 저는 진행자 길디 길상화입니다.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보면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7월 초에 약간의 더움과 함께 찾아온 녹음, 중순에 찾아온 폭우와 여러 사고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까지,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번 한 달은 더욱 다사다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건강 잘 챙기면서 나와 옆에 있는 사람 모두 무탈하도록 잘 살피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코너는 여러분들과 현안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현명한 선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BBS 어플에서 청주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길 수 있고요.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법조사 템플스의 이용권과 음영사 무호신채 살국수를 드리는데요. 네, 많은 참여 바랄게요. 노래 듣고 와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실 음악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입니다. 전하는 말씀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선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했던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한 시간을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스님, 그리고 한진 PD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요. 그동안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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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분이서 같이 함께하게 돼서요. 너무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선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저희가 2021년이죠. 1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2023년이잖아요. 거의 3년이 돼가는 건가요? 거의 2년. 2년. 2년 반. 반이죠. 2년 반 정도 된 거네요.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월이 빨리 흐르죠. 사실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이게 책 한 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현안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이렇게 올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네. 그래도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너무 잘 꾸려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방송을 또 함께 하게 또 기획해 주신 우리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님을 보시고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정말 생각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에 대해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스님께서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을 제가 뵀습니다. 진짜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정말 이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좀 저희가 명상반을 할 때는 항상 참여하신 분들하고 인터랙팅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선지침서 1권으로 시작해서 2권까지 다 마쳤는데 2년 넘게 걸려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건 조금 더 청취자분들하고 더 많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 뜻은 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로 매일 결과부 잘 안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보내주고 그런데 발전에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 그 부분 조금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덜 일어났다. 좀 덜 보였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덜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또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인데요. 또 그렇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방송국이 좀 장비가 더 생기고 업그레이가 되고 하면 더 넓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기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럼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기획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고 그게 이제 방송으로서 이렇게 스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면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진행자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이 하시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라든지 혹시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보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럼 17일인가 단식했을 때 단식하면서 전화로 방송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그러세요? 힘들었거든요. 아 많이 힘들어 보이고 목소리로 전달되는 그 내용이 정말 저희들 아 스님께서 힘드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항상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게 저희가 주말에 법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정말 내가 여기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제 30명이어가지고 거의 뭐 주말 내내 그러니까. 음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항상 매주 이렇게 스님은 이제 사람들을 항상 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저한테도 오늘 목소리로 괜찮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네. 항상 방송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목소리 체크를 하시는데 그만큼 목을 많이 쓰시게 되는. 목도 그렇지만 그냥 그냥 큰 시스템처럼 시스템 있는 그런 전통사체처럼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명상반이니까 하고 다 흩어지고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처음엔 저희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명상반만 하고 명상에서 좀 기분이 좋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알아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편해져야만 자기의 가면을 벗고 진짜로 자기 모습이 어떤지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명상만 가르쳐줘서 뭐 이렇게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절에 와서 주말 내내 거의 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반까지 있다 가니까 보통 많이 10명 넘게 있다 가니까 계속 그 사람들을 보고 상태가 어떤지 보고 대화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하루 24시간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월요일날 내려올 때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단순히 명상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그분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체크하시고 또 변화를 또 보고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바쁘고 힘드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조교종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큰 종단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할까 해서 종교적인 색깔을 빼고 뭐 요가도 도입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각방 이렇게 뭐 깨끗한 샤워실 뭐 더 친절한 서비스 이런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저희 절에.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오는데 제가 생각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불경 강사를 듣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종교적이잖아요. 네. 육조 단경 강사를 듣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저번 작년까지 무게였던 친구들이. 네. 히피고 요가 강사도 있고 택경 강사도 있고 뭐 클럽 다니다 놀러 오다 온, 놀러 다니다 온 애도 있고 뭐 별의별 친구 다 있는데 네. 그런 애들이 왜 새벽 4시 반에 일요일날 나와갖고 육조 단경을 들을까? 하은경 강사를 들을까? 네. 피디님은 나이가 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저도 젊은 축에 속하게. 젊죠. 피디님.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의욕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의욕을 풀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뭐 보산사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스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보산사에서 일어나는 일과 뭐 어떤 강의가 있다라는 그 단톡방에 제가 초대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사진을 가끔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많나요? 불자분들이. 학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산사와 보라전원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 중에 명상 배우러 왔지 이렇게 불교 아닌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명상하는 사진 아니면 그 외에 뭘 하는 사진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사실 거의 뭐 말하시는 것처럼 그 뭘까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실 돈을 주고 누가 그렇게 있으라고 해도 못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계속 있으면서 표정도 좋으시고 그런 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돛대기 시장 갔고 바글바글 하는데 그쵸?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조금 내가 거기 가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사실 자진해서 가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육조단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이게 저도 뭐 거기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지만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인터랙티브한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건 없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막 선이 어떤지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제 스님이 어디 좋은 데 있다 그러면 가끔 가보고 하거든요. 오.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 주위나 이런 데에 보산사가 있거나 보라 선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풀릴만한 공간 혹은 의욕을 풀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아니면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정말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아무래도 그런 공간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연락은 안 했지만 집에서 조용히 또 결과보제도 한 번 앉아보고 연물도 한 번 해보고 그런 사람이 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의 선에 대해서도 좀 쉽게 일을 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대한 그런 것도 좀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좀 이야기 중심, 경험 중심 이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사실 스님도 그렇고 길디님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풀어나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근데 오늘 꼭 참회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어쩔 때 너무 피곤해서 아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한 적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재력이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아주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청중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일요일 날 너무 사람 많이 오고 했을 때 내려왔을 때 조금 그런 날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히 표현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더 스님께 다가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스님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서요. 처음에 스님을 뵙는데 미국식 사고를 좀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계장님이 참 쇼크를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같지 않은 스님이라서.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스님의 성격도 물론 일세시겠지만은 무척 밝으시고 느낌이라든가 감정을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규율을 또 많이 얽매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더 소통을 젊은 분들과 좀 더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룰 수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저는 한국에서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제 태도는 이런 말을 꺼냄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더 젊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많은 사찰에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받기를 너무 바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해서 그냥 싱잉볼 명상이라든가 걷기 명상이라든가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왜 청년들이 절을 안 오는지 귀를 좀 기울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청년들을 제가 일부러 첫 집에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사실 보호선사가 청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원대 명상 클래스 안 하고 첫 집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직장 끝나고 절에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지켜야 될 룰이 너무 많고 아무리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괜찮다고 해도 이미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가면 마음을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압박을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편하게 하라고 해도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이미 더 훌륭한 우리나라의 선, 아픔으로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전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이지만 그런 걸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환경이 어떤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전통이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게 많지만 왜 젊은 사람들이 저를 안 오는지 한번 그들의 마엘에 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너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막 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대는 거죠.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기보다는 그렇게 막 크게 원대한 뜻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사실 없었어요. 그냥 없었는데 이제 사실 뭐 나도 제 스스로도 그냥 선이 뭘까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그냥 나도 배울 겸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건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그런 거라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약간 동아줄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댈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사실 답답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 방송 듣고 스님이 뭐 맨날 이렇게 결과부터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스님이 좀 그리고 좀 직설적이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화통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사실 그런 게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시원한 거 있죠.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저도 어느 날부터 드는 생각이 아 이 방송이 누군가한테는 아 좀 어떻게 보면 좀 숨이 튀어질 만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조금 더 쉽게 나가려고 했고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한 피디만 매일 명상하면 저희 2년 반의 공로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요즘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해요. 꼭 하셔야 돼요. 주말에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그럼 피디님은 피디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명상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아 저는 사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스님이 거의 방제적으로 했죠. 반년 동안 하라고 했는데 저 안 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정말 될까? 뭐 이런 거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아니 사실 너무 아픈가? 바쁜데 바쁜데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네. 바쁘고 한데 근데 이제 너무 막 그러시니까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삶의 무기를 하나 얻은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겠죠. 살 날이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번뇌가 없을 거고 고민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또 중심을 제가 못 잡을 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이제 이 참선을 하고 있으면 조금 조금 중심이 잡혀지고 그래도 뭔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좀 무기 그리고 좀 번뇌롭거나 이렇게 해도 좀 앉아 있으면 사실 별 생각 잘 안 들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로. 길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앉으시면 생깁니다. 약간 저도 제가 진짜 이런 말 하게 될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게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뭐 내 말 안 믿잖아 하면 어 스님한테 왜 믿지 안 믿어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솔직히 할 필요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뭐 해도 나쁠 건 없지만 이건 우선순위가 아닌데 해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어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게 얼만큼 큰 선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피디님이 한 얘기를 듣고 피디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피디님도 이제 앞으로 저처럼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은 믿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진정한 포교이고 전법이 아닐까요? 전법이라는 거는 말로만 부처님 말 이렇게 했다. 발사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복사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하고 체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슬슬 마무리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디님은 미래의 포부 같은 거 없나요? 미래의 포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새는 뭘 하나 진득하게 하기도 어려운 시대고 뭔가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밖에 나가면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해지거든요. 저 역시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느끼기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실 때만이라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스님? 저? 네. 스님. 피디님은 아니 피디님은 하셨고 기디님은? 기디님은 저요? 저 학가요? 기디님은 유종 의미로? 마지막으로요? 저는 저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별로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간단하신데요? 스님? 네. 저는요. 기디님이제 기디님.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서 어떤 무화의 경제도다라는 정신 집중의 어떤 수행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명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번뇌로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뭔가 모르는 어떤 진실을 채득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스님께서 일단은 앉아라. 또 앉아서 아픈 곳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정말 아픈 것 말고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 없이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 없는 그곳 무화의 경지에 언젠가는 다다르리라. 또 그곳에 다다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우. 기디님이 제일 부처님이야. 아닙니다. 역시 유중의 미. 역시.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여기 오늘 오랜만에 온다고 저희 엔지니어가 좋은 헤드셋을 얻어다 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했는데 이제 여기가 약간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약간 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청취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이제 기술적으로 해준 저희 이의원 엔지니어에게도 감사를 박수! 박수! 짝짝당! 박수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하시면서 청취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스님 한마디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 그래도 계속 있을 거니까 매주 월요일 4시에 좀 들어주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다루면서 명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명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그동안 스님께서 주신 말씀이 힘입어서 훌륭한 스승님과 함께 가보자 하시고 마음자리 찾는 그런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스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추천 곡이 있으신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건 제가 했나요? 아 이거 제가 했구나. 제니스 조플린 블루스 음악인데 굉장히 미국적인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니스 조플린의 커즈미 블루스였습니다. 네. 이곳을 추천 곡으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스님 방송과 우리 스님과 우리 PD님과 방송하면서 그동안 선에 대해서 꾸준한 가르침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님께서 많은 도움 주셔서요. 마음이 풍성한 시간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선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요. 불유교경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부처님께서 열반들기 전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는 광경을 담은 경전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게 될 이 불유교경은요. 현안스님께서 번역작업에 참여하셔서 출간한 책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첫 코너 현명한 선택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노래의 추천곡으로 제니스 자펜의 커즈믹 블루스와 함께 그리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팝송과 에세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오두막입니다. 들려드린 이야기는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에서 새벽 달빛 아래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보내드린 곡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버클리 제임스 하비스트가 불렀죠. Harder Hurted Woman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조지 벤슨의 Let's Do It Again이었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실리의 네 가드의 Dreamers at Heart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요즘 여름 한가운데 있는데요. 여름은 여름인데 작년 여름과 또 다른 여름을 보내고 있죠. 지금 휴가 시즌이니 휴가 떠나신 분들은 작년과 다른 장소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실 것이고요. 몸도 마음도 작년과 좀 뭔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해마다 기후변화로 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작년과 또 다른 이변들로 곳곳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세상의 변화가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먼 나라의 얘기도 아니고 이젠 우리의 일상도 이 기후로 인해서 서서히 불편함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것, 무상은 진리지요. 모든 만물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운을 얻고 기운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이런 일련의 상식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젠 그 변화의 기운이 너무 우리의 편리함을 위주로 추구하는 이기심 때문에 자연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짐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자연의 역습을 받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무상의 진리로 후련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 인연을 특히 자연과의 인연을 악연으로 끝내지 말고 소년으로 사라지고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게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님께서 라디오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항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한지은, 기술의 이희원, 진행의 니제이 길상우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선물하세요.